우담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536년이구요 61페이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기법입니다 방법 1. 백소주에 소쓸개를 더운 상태로 솟아 놓고 꼭 벙하여 둔다 2. 이를 벙하여 둔지 수십일만에 따라 보면 빛이 푸르고 향치가 대단하다 방법 2. 1. 쓸개는 여름에는 상하기가 제일 쉬우니 겨울에 몇개이든지 말렸다가 소주 있을때 쓸개 껍질을 벗기고 냉수 한부로 시기에 넣는다 2. 설탕을 넣고 한 대 끓여 받아 부었다가 며칠만에 먹으면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백소주에 소주의 소주의 소주 2. 백소주의 소주 2. 백소주의 소주 2. 백소주의 소주 3. 백소주의 소주